피터 린치, 워렌 버핏, 데이비드 드레먼 등 투자 대가들은 다음의 6가지 원칙을 깊이 읽고 지켰다. 1. 위험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하라. 장기적으로 주식보다 고수익이면서 안전한 투자는 없다. 2. 감정을 배제하라. 이미 검증된 정량적 전략을 따르라. 3. 신념을 장기적으로 고수하라. 어려운 시기는 반드시 온다.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전략을 지켜라. 4. 분산하라. 하지만 지나치게는 하지 마라. 5. 규모와 스타일에 치중하지 마라. 펀더멘탈에 충실하면 어느 주식이든 괜찮다. 6. 장기 투자자가 되기 위해 주식을 맹목적으로 장기 보유하지 마라. 장기 투자는 자신의 투자 전략을 장기적으로 고수하는 것이다. 펀더멘탈이 더 이상 좋지 않으면 팔아라.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주식시장의 천재 투자자들입니다. 피터 린치, 워렌 버핏, 캔 피셔, 존 네프 등 쟁쟁한 투자대가 10명의 투자 원칙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 한 권으로 10명의 투자대가의 마음 자세, 종목 선택 방법들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0명의 투자대가들이 모두 지키는 6가지 투자 원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장기적으로 신념을 고수하라. 2. 장기 투자는 장기 전략을 고수하는 것이다. 3. 위험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하라. 4.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를 고수하라. 5. 분산하라. 6. 펀더멘탈에 충실하라. 7. 최후의 승리를 위해 이때 매도하라. 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보겠습니다. 1. 장기적으로 신념을 고수하라. 신념은 특정 종목을 매수 매도할 때 펀더멘탈의 근거에 투자할 때 큰 역할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록 여러분의 전략이나 시장 전체가 험난한 침체기를 맞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의 투자 원칙을 고수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이 책에서는 정량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숫자에 철저히 매달리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전략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식시장에서 거두는 수익 대부분은 불과 며칠 사이에 거두어들이는 것이며 문제는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게다가 시장이 상승세를 타면 비터린치가 지적했듯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한다. 침체나 약세장에서 상승을 기다리다가 버티지 못하고 매도하고 나면 큰 폭의 반등을 경험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미국 S&P500 지수에 투자하는 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어느 시점에서는 이 투자 방법이 수익을 못 내고 침체가 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장기간 침체가 오더라도 지수에 장기 투자한다는 전략을 꾸준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개별 전략에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선택한 전략으로 과소평가된 주식을 골라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장의 나머지 부분을 이해하는데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주식을 사자마자 주가가 내려가서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지 의아해할지도 모른다. 왜 보유 종목이 움직이를 기다리면서 손을 놓지 않는가 주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를 때 뛰어들면 되지 않나. 이유는 확실한 상승 움직임을 보게 될 때까지 매수 시점을 기다린다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한 반등 이익을 놓쳐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전략에 충실하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항상 승리주를 낳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과소평가된 주식을 매수할 시기가 오겠지만 어떤 이유가 되었든 그 주식은 그냥 오르지는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주식시장의 세계다. 하지만 성공적인 실적을 통해 이미 검증된 전략에 충실하다면 패자가 되기보다는 승자가 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도 썩 괜찮은 이익을 올릴 수 있다. 유혹이 그처럼 많은데 장기적으로 신념을 지키면서 전략에 충실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인가? 그것은 아마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일 요소일 것이다. 결코 과장이 아니다. 마크 헐버트라는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 뉴스레터에 칭찬할 만한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꾸준하게 신념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괜찮은 전략이기만 하다면 신념을 지키고 그 전략을 고수하는 것이 좋은 성과를 내더군요. 성적이 바닷건에 있는 뉴스레터는 하나같이 스스로 선택한 전략이 인기를 1차 배에서 뛰어내리고 결국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것으로 끝나더군요. 늘 하락 직전에 사고, 갑이 오르기 직전에 팔아서 이중으로 손해를 보더라고요. 헐버트는 이것은 투자에 대한 깊은 관찰이라고 말했다. 차이는 전략이 아니라 신념에서 옵니다. 왜냐하면 성장 전략이든 가치 전략이든 대형주 전략이든 소형주 전략이든 모든 전략에서 성과가 좋은 뉴스레터가 있지만 성과가 나쁜 뉴스레터도 있거든요. 2008년 2월 개인투자자 미국협회 예슨 칼럼에서 헐버트는 어떻게 하면 투자자가 신념을 지킬 수 있는지 조언했다. 포트폴리오 성적을 들여다보는 횟수를 줄인하는 것이다. 행태재무학 연구자들이 말한 바로는 포트폴리오 성적을 자꾸 들여다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자꾸 단기적인 성적에 연연하게 되고 숲 대신 나무만 보게 된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 투자 대가들로부터 들어서 최근에는 MTS를 지우고 매달 말일 주식을 살 때만 다시 설치하고 주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도 너무 편하고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들어서 이게 정말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포트폴리오 시세를 자주 들여다보는 사람은 시세가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서 초조해야 한다. 시세를 자주 들여다보지 않는 투자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세를 보면서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의 과거 이익도 플러스였음을 생각하고는 안심하고 돈을 주식에 더 투자한다. 포트폴리오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 있음으로써 주식시장에서 신념을 지킬 수 있고 주식시장에 돈을 투자해 둘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주식 투자보다 더 좋은 투자 대안은 없다. 이 점에서는 명백하게 신뢰와 관련이 있다. 매매 시점 선택은 위험한 게임이라는 연구 결과를 신뢰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은 고수하기만 한다면 가장 좋은 투자 수단이며 특히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그렇다는 연구 결과를 믿어야 한다. 예전의 시장을 크게 이긴 투자자를 믿어야 한다. 결국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불안한 등락을 이겨내야만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등락이 주식 투자에서 받는 일종의 프리미엄이다. 등락이 없다면 프리미엄도 없을 것이고 다른 투자 수단에 비해 주식시장이 가져다주는 많은 수익도 역시 없을 것이다. 나무 대신 투자의 숲을 보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면 단기적으로 10%, 20%의 하락을 겪게 되고 빈도수는 적지만 그보다 더 큰 폭락이 있더라도 참을 수 있어야 한다. 은퇴한 지 6년 후에 피터린치도 PBS TV와 한 인터뷰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20세기에는 시장이 10% 이상 하락한 주정은 2년마다 20% 이상 하락한 약세장은 6년마다 한 번씩 발생했다. 30% 이상 하락한 무서운 약세장은 대공황 이후 5번 찾아왔다. 늘 있는 일이죠. 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하락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기도 하죠. 2년마다 10% 정도 수정이 있을 것입니다. 상당히 큰 돈을 순식간에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 왕국한 어법이죠. 약세장은 20%, 25%, 30% 하락하는 장입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언제 시작될지 아무도 모르죠. 여기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배짱이 중요합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러한 하락을 견뎌낼 배짱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전략도 마찬가지다. 피터 린치, 오런 버핏, 데이비드 드레먼, 벤자민 그레이엄 등 위대한 천재 투자자들조차 시장을 이기지 못한 연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 전략을 고수했으며 그로써 놀라운 장기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10개 종목 포트폴리오 중 가장 뛰어난 수익을 올린 캔피셔의 전략조차도 완벽하지는 않았다. 모든 전략, 심지어 위대한 천재 투자자의 전략조차도 어려운 시기를 겪는다는 것을 처음부터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단기적인 바닥을 경험한다고 해서 놀라지는 않을 것이다. 사는 일이 다 그렇듯이 이러한 서플라이즈는 염려와 공포로 이어진다. 어려운 시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포트폴리오가 단기적으로 곤란을 겪더라도 얼마든지 침착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투자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사실 피터 린치는 마젤란 펀드를 운용할 때 투자자들이 하락장에서는 펀드를 환매하고 상승장에서는 펀드에 다시 들어오는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돈을 벌기보다는 잃는 때가 많았다고 말한다. 이렇게 하락장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감정에 휘둘리기 쉽다. 감정에 무릎을 꿇게 되면 큰 손해를 보고 팔아버리게 되고 시장이 고점에 올랐을 때 다시 매수하게 된다. 장기 투자자는 시장의 단기 회전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시장의 장기 패턴은 결국 가야할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어서 제일 먼저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투자 대가의 전략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한번 쫓아해 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수익이 곤두박질 치면 야 이게 틀렸나 보다 하고 그거를 버리고 또 다른 전략을 찾아보고 또 그 전략을 해보고 안되면 그걸 또 버리고 다른 전략을 찾아서 헤매는데 단기적으로 변동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고 그 전략을 끝까지 고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장기 투자는 장기 전략을 고수하는 것이다. 장기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장기 투자는 이전에 여러분이 경험한 장기 투자와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대체로 장기 투자를 매수해서 오래 보유하는 투자라고 생각한다. 즉 나름대로 연구해서 주식을 매수한 다음 길게는 몇 년 정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채 비율이 낮고 이익이 크며 가치 비율이 양호한 종목을 고른다고 가정해보자. 여러분이 점찍어둔 종목이 펀더멘탈 기준을 충족한다면 우량주가 장기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낸다는 것을 알기에 그 종목을 매수한다. 하지만 한 달 후 회사의 펀더멘탈이 눈에 띄게 나빠졌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엄청나게 늘어난 새로운 부채, 전년도 이익이나 매출 결과가 최악이라는 사실이 발표된다면 아마 그 종목은 여러분이 처음 그 종목을 고를 때 사용한 판단 기준을 더 이상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계속 보유할 것인가? 결국 훌륭한 장기 투자자는 무조건 주식을 오래 보유하는 사람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다. 주식을 매수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이 포트폴리오에 속한 종목이 모두 펀더멘탈 판단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펀더멘탈 판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도 왜 계속 보유해야만 하는가? 그런데도 투자자 대다수는 계속 주식을 보유한다. 하지만 해당 종목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장기적인 견지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을 보유 종목을 오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리고 어쩌면 그 종목의 펀더멘탈이 나빠지면 주가도 떨어지기 때문에 매도에서 손실이 눈앞에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유야 어떻든 펀더멘탈이 좋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펀더멘탈이 좋아져 가격 상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인 전망 때문에 주식을 계속 보유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좋던 펀더멘탈도 나빠지고 따라서 전망도 좋지 않다. 펀더멘탈이 더 이상 좋지 않은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해당 종목이 성과가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절대 허락할 수 없다. 그리고 주식을 보유하는데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는 주식을 보유해서 1% 또는 2%의 이익을 얻는다고 가정해보자. 뭐 그런대로 괜찮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쨌든 이익을 가져다 주니까 손해는 아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아니다 손해다. 실제로 여러분에게 피해를 준다. 펀더멘탈이 튼튼한 주식은 9%나 10%를 벌어다 주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보유한 주식이 1에서 2% 수익을 가져다 줄 동안 실제로 여러분은 8%를 잃고 있는 셈이다.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는 주식을 팔고 대신 펀더멘탈이 강한 주식을 샀더라면 8%를 더 얻을 수 있었을 테니까 말이다. 장기 투자는 맹목적으로 오랜 기간 종목을 보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랜 기간 전략을 고수한다는 의미다. 보유 종목의 펀더멘탈에 변화가 생겨서 더 이상 이러한 판단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매도해서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다른 주식으로 갈아타야 한다. 이는 아주 잠깐 주식을 보유했다가 바로 팔아버리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투자할 때 내린 결정은 오랜 기간 고수할 장기 전략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전히 장기 투자자다. 즉 저희 영상 중에 장기 투자자를 해야 된다는 영상에 자주 달리는 댓글이 장기 투자하다가 상장 폐지 된다라는 말을 많이 댓글로 다시는데요. 그것은 진짜 장기 투자를 잘못 아시는 것입니다. 지수가 아니라 종목에 투자를 했다면 그 종목의 펀더멘탈이 눈에 띄게 나빠지면 당연히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종목을 자기는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고요. 이제 세 번째 위험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라를 살펴볼 건데요.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중에 구독을 안 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좌측 하단에 나오는 구매택을 이용해서 구매해 주시면 제가 채널을 유지하는 데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세 번째 위험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주식보다 고수익이면서 안전한 투자는 없다. 하지만 벤저민 그레이엄이 미스터 마켓이라고 불렀듯이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매우 변덕스럽다. 어떤 때는 성장주를 좋아하고 어떤 때는 가치주를 좋아한다. 어떤 때는 주가 매출액 비율이 낮은 것을 좋아하고 또 어떤 때는 주가 매출액 비율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미스터 마켓을 영원히 만족시켜줄 만한 전략은 어디에도 없다. 이 전략 저 전략을 기웃거리며 미스터 마켓의 변덕을 예측해 보려고 하지만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짓만 되풀이한다. 투자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처럼 힘든 기간을 어떻게 견디어내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서로 상관관계가 낮기는 하지만 각 천재 투자자들의 모델을 한 대 합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가장 간단한 사례가 성장주와 가치주다. 성장주가 고공행진을 할 때 가치주는 바닥이다. 성장주가 바닥을 칠 때 가치주는 뜬다. 성장주 전략과 가치주 전략을 한 대 모아서 양날의 투자법을 구사한다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아마 고점을 찍지는 못하더라도 침체기에 바닥을 경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침체기를 완만하게 만드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손실 위험을 줄이는 것이 꼭 소극적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너무 큰 손해는 결과적으로 원금을 깎아먹는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요점은 주식시장에서 수익은 복리로 계산된다는 것이다. 즉 첫해 이후부터는 최초 원금이 아니라 전년도에 남은 금액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원금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그래서 침체기는 어느 한 해만 돈을 잃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음에 벌 수 있는 금액도 제한하는 셈이다. 왜냐하면 몇 퍼센트를 벌든 작은 금액으로 버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돈을 버는 상황에서 복리는 달리는 말에 날개를 다는 격이 된다. 원금의 전년도의 시세차익이 더해진 금액으로 수익을 내기 때문이다. 계곡의 주름을 펴면 펼수로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천천히 상승 추세로 커 나가게 하면 할수록 더 좋다. 비록 큰 장이 왔을 때는 고점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말이다. 여기에 복리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복리의 개념이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거는 꼭 찾아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손실 위험을 줄여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 장이 어려워졌을 때는 기존의 투자법을 버리고 싶은 충동이 줄어든다. 전략을 고수하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제까지 누누이 해왔기 때문에 다시 꺼낼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투자금이 눈앞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면 감정에 흔들려서 노련한 투자자조차 냉정함을 잃고 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서 가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장기 전략을 고수하려면 여러가지 전략을 합쳐서 침체기에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즉 이것은 단일 종목에 투자하거나 단일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투자를 분산시켜서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뿐만이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위험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죠. 네번째 숫자를 고수하라 감정을 배제하라 여기도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요. 전략을 혼합하면 수익을 고르게 하고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때도 감정을 배제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바하마이 바텐더보다 더 다양하게 혼합하더라도 여전히 감정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해야 할 때가 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투자자는 종종 우량주를 단기적인 문제를 이유로 팔아버리는데 이는 바로 나무만 보고 수품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장기 전망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해당 업종이나 해당 기업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장기적인 문제라고 잘못 판단한다. 두려움 때문이다. 더구나 매수할 때는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매겨져 있거나 부풀려진 인기주, 테마주에 손을 댄다. 매수와 매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살펴본 천재 투자자들이 투자법에 나온 대로 정량적인 투자 전략을 따르는 것이다. 즉 수치를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피터 린치는 PEG를 활용했습니다. 즉 기업의 순이익 성장률이 퍽값보다 클 때 투자를 했고요.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의 저자 조엘 그린 브라튼은 자본 수익률과 이익 수익률 이 두 가지 지표만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투자를 했습니다. 이 앞에 그 투자 대가들이 어떤 정량적 수치를 이용했는지 다 자세히 나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수와 매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살펴본 천재 투자자들이 투자법에 나온 대로 정량적인 투자 전략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정량적인 투자 전략을 따르게 되면 포트폴리오 운영에 감정을 배제한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미 달성하는 것이다. 숫자를 고수하는 즉 해당 종목의 펀더멘탈을 고수하는 투자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긍정적으로 다루었다고 관련 잡지에 주가가 두 배로 뛴다는 기사가 나왔다고 친구가 틀림없는 종목이라고 말했다고 주식을 매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언론에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다고 앞으로 곧 떨어질 거라는 소문이 돈다고 매도하지도 않을 것이다. 대신 숫자가 적정할 때 그리고 숫자가 올바를 때 매수 매도를 하게 될 것이다. 예감이나 추측이 아니라 냉정하고 면밀한 사실과 숫자로 높은 수익을 거둔 전통 있는 전략만 있을 뿐이다. 왜 숫자에만 집착해야 하지 우리는 현명한 인간이다. 우리 나름이 통찰을 이용해 혼자 혹은 여럿이서 그처럼 비인간적이고 엄격하며 정량적인 투자법보다 훨씬 더 잘 판단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우리 인간이 분명 잘하는 일이 많이 있다. 하지만 투자자인 우리에게는 불행하게도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없다. 소위 전문가조차도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결과로 나타나는 총 변동성의 20% 이상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고 바로 이 감정이 인간인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평가하는 방법에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맞기 때문이다. 오쇼너 씨는 이렇게 설명한다. 모델은 애지자를 이긴다. 모델은 시간이 흘러도 같은 판단 기준을 안정적이고 한결같이 적용하기 때문이다. 모델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늘 똑같다. 결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배우자와 싸우지도 않으며 밤에는 마을을 배회하지도 않고 결코 지치는 법이 없다. 수백 장의 통계자료로 된 생생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에도 솔깃해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무언신가를 슬쩍하지도 않는다. 자사도 없고 무언가를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아무리 객관적이려 해도 우리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제2의 애플에 대한 기사나 특정 종목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분석 보고를 읽게 되면 그것을 머릿속에서 떨쳐내기가 쉽지 않다. 여러분이 이사결정에 감정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이식하고 있어도 거의 소용없다. 부지 불식간에 무식 중에 속으로 스며들어온다. 감정에 쉽게 무릎 꿇지 않으려고 애써도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 당연히 최선의 방법일 리가 없다. 비록 이미 검증이 끝난 정량적인 전략에 여러분 자신의 것을 합쳐서 변형시키려고 노력해봐야 문제만 일으킬 뿐이다. 이렇게 변형시킨 것은 잠시 작동할지 몰라도 결국 여러분의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르게 된다. 수북히 쌓인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미 검증되고 순수하게 정량적인 매매 시스템을 고수해서 여러분의 머리를 중립화해 수년간의 자료에 의해 지지를 받는 전략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여기는 10명의 주식투자 천재들이 정량적인 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자기의 스타일을 맞는 것을 골라서 고수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분산하라입니다. 보통 분산 투자는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다 집어넣는 것, 즉 가진 돈을 전부 특정 종목 몇 개에만 투자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펀더멘탈이 튼튼한 초우량 기업조차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스타 CEO가 떠난 자리를 무능력자가 와서 채우기도 한다. 대형 공장이 하루아침에 화재로 사라지기도 한다. 위태로운 대규모 차입으로 필요 이상의 도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든 몇 가지 투자 수단으로 돈을 합리적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투자자 대다수는 물론이고 프로펀드 매니저들조차도 분산폭이 너무 얇다. 어떤 뮤추얼 펀드는 전 업종에 걸쳐 수백 개 종목으로 분산한다. 폭넓게 다수 종목에 투자해서 시장 전체의 수익과 비슷하게 가려고 한다. 만약 시장 수익을 목표로 한다면 S&P500 인덱스 펀드나 벵가드 토털 마켓 인덱스 펀드 등 수수료가 저렴한 펀드를 사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단지 있는 그대로 시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적정 보유 종목의 수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주식 분산 투자라는 논문에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크리스틴 추 교수와 제프리 웨이 교수는 위험 분산 효과는 포트폴리오 종목 수가 50개 이상이라면 별 효과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모든 섹터와 업종의 종목을 보유할 필요는 없지만 유형별로 분산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즉 대규모의 자금을 운영한다면 50개 이하로 투자를 하면 되고요. 저희같이 개인 투자자는 10개에서 20개 종목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투자한 돈을 지나치게 얇게 분산 투자하지 말라고 합니다. 투자 대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6. 펀더멘탈에 충실하라 대표적인 분산 투자 계획 중 스타일박스 투자라는 것이 있다.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미추얼 펀드 목록을 살펴보면 시가총액, 가치주, 성장주 등으로 분류해 펀드 수가 엄청나게 많다. 소형 성장주 펀드, 대형 가치주 펀드, 중형 성장주 펀드 등등 이러한 펀드는 시장의 특정 분야 한가운데서 종목을 고른다. 이것은 정통적인 스타일박스 카테고리의 펀드의 일정 비율을 투자해야 하는 기관 투자자에게 듣기 적합하다. 스타일박스 투자는 대규모 포트폴리오 운영 기간에 잘 맞는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에게는 이런 투자법이 인기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빈도가 무척 잦다는 점이 문제다. 대형 가치주는 6달 동안은 대유행이다가 그 다음에는 시합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특정 스타일박스 유형으로 한정한다면 그 유형이 인기를 잃게 되었을 때 종목 선택 능력에 관계없이 문제가 생겨 버텨낼 재간이 없어진다. 필자는 개인 투자자에게는 영원히 전 종목을 배회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더 좋은 투자법이라고 믿는다. 어떤 기관에 좋은 가치를 갖는 종목 대다수가 예를 들어 중형성장주라고 한다면 왜 중형성장주의 보유수량을 제한하는가 펀더멘탈에 충실하다면 좋은 가치는 여전히 좋은 가치다. 그것이 스타일박스에서 어느 유형에 속하든 간에 말이다. 스타일박스 유형별로 나누어 투자한다면 투자를 분산하는 것이므로 위험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잠재 수익만 줄일 뿐 장기적으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결국 문제는 시가총액이나 성장주 가치주 구별이 아니라 펀더멘탈과 가격이다. 시장에서 최고 가치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는 자세가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스타일디나 시가총액 규모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탈에 충실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ETF가 유행이다 보니 증권회사에서 여러 가지 인기 있는 업종에 특화된 ETF를 내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투자하는 것은 인기 종목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바에야 그냥 지수수종 ETF를 투자하는 게 훨씬 장기적으로 좋은 성적을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투자 완칙을 봤고요. 이 책에서 최후의 승리를 위해 언제 매도할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에 따른 예감, 자의적인 가격 목포가 아니라 냉정하고 엄격한 펀더멘탈의 기초에 매도 결정을 하겠다는 신념을 지켜야 한다. 매도를 잘하는 법이거든요. 펀더멘탈이 튼튼하다고 주식을 산다면 그리고 장기적으로 펀더멘탈이 튼튼한 주식의 가격이 오른다면 여러분은 그 주식을 고를 때 사용한 펀더멘탈 기준을 계속 충족하는 한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해야 한다. 매수하자마자 폭락 또는 폭등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해당 주식의 현재 펀더멘탈이다. 주가는 매수 때처럼 주가 수익률이나 주가 매출액 비율 등의 펀더멘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의 측면에서만 문제가 된다. 많은 투자자가 가격이 떨어졌다고 손실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주식을 매도할 것이다. 아니면 주가가 올라서 주가가 다시 내려갈 위험보다는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해서 매도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자의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이다. 펀더멘탈이 계속 튼튼하다면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주식을 팔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제가 손절매는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제목을 지은 것이기도 합니다. 주가가 단지 내려갔다고만 해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거를 팔아버리는 것은 많은 투자 대가들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펀더멘탈의 문제가 있으면 아, 이 뒤에서도 나오네요. 그때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주식의 펀더멘탈이 나빠져 그 주식을 살 때 사용한 판단 기준을 더 이상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그때가 바로 매도 시점이며 그 종목 대신 판단 기준을 충족할 다른 종목으로 바꿀 시점이 된 것이다. 그래서 매도평가는 해당 종목이 현재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재평가를 하는 것이다. 1개월 전이 어땠고 6개월 전이 어땠으며 그 주식을 언제 샀는지가 아니라 해당 종목의 전망이 어디로 향할지 끊임없이 재평가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 간격으로 매도하고 펀더멘탈의 근거에 매도한다. 주식을 살 때와 마찬가지로 감각으로 찍기 반사적 반응은 여기에 끼어들 자리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펀더멘탈을 체크하고 펀더멘탈이 나빠지면 매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중요하죠. 주가가 떨어진다고 무서워서 감정적으로 파는 그런 것이 가장 나쁘고요. 주가가 급등한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주 나쁜 매수 방법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식시장의 천재 투자자들이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도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벤저민 그레이엄, 피터 린치, 존 레프, 데이비드 드레먼, 워렌버핏, 캠피셔, 마틴 주에이그, 제임스 오셔너시, 조엘 그린브란트, 조셉 피오트로스키 등 쟁쟁한 투자 대가들이 투자 전략을 한 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보면 투자 전략 그리고 투자 대가들이 간단한 설명 그리고 투자 철학 그리고 되게 좋은 것은 투자 대가의 투자 노트라고 해서 어떤 지표를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퍼 PCR, PBR, PDR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 됐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잘 설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정량적인 투자 전략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영상 내용도 너무나 좋으니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